못 간다고요, 사람이. 거기 그러고 있으면. 아... 죄송합니다. 아... 아니, 안 그러셔도. 걔가 그렇게 좋아요? 네? 소문 다 났어요. 그쪽 여기 8층 남자애 기다리는 거라고. 그렇게 소문이 다 났는데... 이영긴 모른대요? 내가 기다리는 거? 걔 일본으로 유학 갔다며. 있지도 않은 애를 왜 여기서 기다려요? 그럼 어디서 기다려요? 기다릴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... 아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디서 기다려요? 만나면... 만나면 뭐 어쩌게. 몰라요. 그냥... 그냥 가 아쉬워서. 뭐가 그렇게 아쉬운데요? 한강에서 맥주도 못 마셔봤고. 할로윈데이에 이태원도 같이 못 가봤고. 키스도 못 해봤단 말이에요. 알았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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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